10세기 초 동아시아는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907년 당나라가 멸망하자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이른바 5대 10국시대라 불리는 난세의 시작이었습니다. 5대 10국시대는 이후에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50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급부상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거란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은 분열됐을 때는 큰 위협이 안됐지만 한 번 단결하며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유목민족은 말다른 것에 익숙해서 따로 훈련할 필요도 없이 전시에는 바로 최강의 기병이 됐습니다.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던 거란족을 통일한 인물은 야유라보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키가 2미터가 훌쩍 넘었고 300근짜리 활을 당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거란족을 통합한 야유라보기는 급속도로 영토를 넓혀서 거란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급기야 926년에는 발해마저 공격해 멸망시켰습니다. 발해 유민들은 남녹강 유역에 정한국을 세워서 저항을 이어갔지만 거란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거란은 북방의 유목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거란족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936년 후진의 석경당이 스스로 황제에 오르기 위해서 거란족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석경당은 그 대가로 거란을 아버지의 나라로 모시고 매년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도 과한 보상이었지만 석경당은 이를 넘어서 미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 북부의 연운 16주를 거란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운 16주는 거란의 영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생산력과 인구를 자랑하는 알토란 같은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만리장성 이남에 오늘날 북경까지 아우르고 있어서 여참형 거란이 중국 통일을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란은 이 제안을 수락해 5만의 지원군을 파견했고 그 덕분에 석경당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후진이 거란을 배신하려고 하자 거란은 공격을 감행해 후진을 멸망시켰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중국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거란은 연운 16주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아직 중원을 다스리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운 16주를 차지한 것도 대단한 성과여서 거란은 이곳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한반도에서는 왕건이 후상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때마침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자 고려는 발해 유민뿐 아니라 여진족과 거란족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고려의 인구는 600만에서 700만 정도로 토지에 비해 인구가 부족해서 황무지를 개관하려면 더 많은 농민이 필요했습니다.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고려라고 할 정도로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으려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평양인 서경을 발판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왕건의 눈에 거란의 존재는 눈에 가셨습니다. 게다가 거란이 동족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키자 왕건은 거란을 철저히 적대시했습니다. 942년 거란은 사신을 보내 낙타 50마리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거란 사신을 유배 보내고 낙타는 굶겨 죽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한동안 양국 간에는 큰 충돌이 없었습니다. 거란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송나라를 상대해야 했고 양국 사이에는 여진족과 정왕국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였습니다. 그 덕분에 고려는 내정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고려사는 왕과 호적 간의 세력 다툼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아직 왕건이 약해서 지방 호족들의 입김이 셌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지방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략 결혼을 사용했습니다. 왕건은 각 지역의 호족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무려 29명의 부인과 34명의 자식을 뒀습니다. 이렇게 왕족이 많아서였는지 고려 초기 왕족 사이에는 근친혼이 성행했습니다. 이봉 남매와 사촌끼리 결혼하는 건 흔했지만 그래도 친남매끼리 결혼하는 건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고려 중역부터는 유학의 영향으로 왕실 내에서의 근친혼 풍습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왕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족들은 여전히 왕실을 우습게 여기면서 사병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중앙 집권 체질을 갖추려면 먼저 지방 호적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 옮긴 인물이 고려의 네번째 왕인 광종이었습니다. 949년에 직여한 그는 호족과 신하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15년에 걸친 피해 숙청으로 수천명이 희생됐고 공신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목숨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계속된 호족 억압 정책은 효과가 있어서 팽팽했던 힘의 균형을 점차 왕실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왕이 성종 때에 가서야 겨우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성종은 여러 개혁을 통해 나라의 제도를 확립했고 군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종의 여동생들이었습니다. 성종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성종 이전의 왕이었던 경종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헌의 왕후와 헌정 왕후였습니다. 이 중에서 언니였던 헌의 왕후는 이후 천추태후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종이 담명하자 헌의 왕후와 헌정 왕후는 졸지에 과부가 됐습니다. 경종과 헌의 왕후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지만 경종이 죽었을 때는 아직 너무 어린 두 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의 왕후의 친오빠인 성종이 대신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헌의 왕후와 헌정 왕후가 너무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사회는 재혼에 관대했지만 아무래도 이들이 왕후였다 보니 마음대로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자이들은 평생을 혼자 살기에는 너무 어린 스무 살도 안 된 나이였습니다. 헌의 왕후는 김치양이란 자를 애인으로 뒀는데 그는 중행세를 하면서 몰래 헌의 왕후와 애정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치양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가 이들의 불륜이 발각되자 성종은 크게 화를 내면서 김치양을 귀양보냈습니다. 동생인 헌정 왕후에게도 애인이 있었는데 그는 삼촌벌이 되는 왕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가 드러나자 성종은 왕옥을 경상남도 사천으로 유배보냈습니다. 얼마 후 헌정 왕후는 왕옥의 아들이 대량원군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고려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게 될 현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정 왕후는 대량원군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어린 대량원군은 궁에서 자랐는데 성종을 보더니 그의 옷자락을 잡고는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불쌍히 여긴 성종은 그를 귀양지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왕옥 또한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대량원군은 어린 나이의 양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로 자라나게 됩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5대 10국 시대에 최종 승자가 된 송나라와 거란 간의 타이틀 매치가 벌어졌습니다. 송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기세를 몰아 두 번에 걸친 북벌을 시도했는데 두 번 모두 거란에 대패를 당했습니다. 거란이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태후의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소태후는 병약했던 경종을 대신해 섭정을 시작했는데 그 후 약 40년간 거란의 실질적 통치자가 됐습니다. 소태후는 소손령과 소배합 등 여러 뛰어난 인재를 발탁했는데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거란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 거란은 송나라의 북진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고려와 거란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던 정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거란의 다음 목표가 고려가 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993년 거란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고려 거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80만이란 숫자는 거란의 허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거란의 총 병력은 100만 정도였는데 장수 한 명에게 그 정도의 병력을 몰아줄 리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소손령이 데려온 병력은 많아봤자 10만 안팎이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거란에 쳐들어오자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대단한 성종도 겁을 집어먹고 평양 북쪽의 땅을 거란에 떼어주는 걸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성종은 평양에 비축해둔 곡식을 거란에 내어줄 바에는 대동강의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자 이때 서의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은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설령 적에게 빼앗긴다 하더라도 강물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땅을 떼어주고도 저들이 다시 땅을 요구한다며 그대로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국토를 떼어서 적에게 주는 것은 만세의 치욕입니다. 그들과 싸워보고 다시 의논한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의는 3대가 정승을 지낸 명문 가문 출신으로 본인도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분위기도 항복하는 쪽에서 일단 추세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성종이 누구를 사신으로 보낼지를 묻자 이번에도 서의가 나서서 사신으로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서의가 거란 진영에 도착하기 직전에 고려군이 안융진해서 거란군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전투로 거란은 고려군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소손영은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서의가 도착하자 소손영은 자신이 대국에서 온 귀인이니 서의가 큰절을 해야 한다면서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자리에서 숙이고 들어가는 건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의는 끝까지 버티면서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동안 기싸움이 이어졌지만 결국 소손영이 한 발 물러나 서로 맞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사실 소손영은 고려와 전면전을 펼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손영이 동원한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 송나라라는 강국이 거란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송나라와 고려가 손을 잡고 거란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손영은 고려를 위협해 후방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서의가 그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자 소손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신라의 뒤를 이었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것인데 너희 고려가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와 영토를 맞대고 있음에도 바다 건너 있는 송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우리가 너희를 토벌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 영토를 바친다면 무사할 수 있다. 서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고려가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다. 그래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을 도우부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거란의 동경도 모두 우리의 영토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침략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 여진족이 양국 사이에서 도적질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바다 건너 송나라로 가는 것보다 거란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렵다.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준다면 거란에 조공을 바치겠다. 원래는 거란의 동경까지 고려 땅이지만 지금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만 고려에 양보한다면 송나라 대신에 거란의 편을 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거란이 오히려 땅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조공을 바친다고 하니 거란 입장에서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소송령은 서희의 제안을 수락해 군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거란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재빨리 북쪽의 여진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차지했습니다. 강동 6주는 흥화진, 귀주, 장흥진, 귀화진, 곽주 그리고 안희진으로 고려의 새로운 북방 방어선이 됐습니다. 이후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이 땅에서 큰 피해를 보자 강동 6주를 고려에 양보한 걸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서희는 거란군을 철수시켰을 뿐 아니라 강동 6주라는 새로운 영토까지 얻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서희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으로 꼽히는 유희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997년 고려의 성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아들이 없어서 죽은 경종과 헌의 왕후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려의 7번째 왕인 목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종이 이미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헌의 왕후가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헌의 왕후는 천추전에 거쳐야 했다고 해서 이때부터 천추태후라고 불렸습니다. 천추태후는 권력을 잡자마자 귀한가 있던 김치왕을 불러들였습니다. 태후의 지위를 등에 업은 그는 높은 관직을 차지하면서 대단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관 매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해서 그의 집은 300여 칸이 넘었다고 합니다. 목종도 김치왕이 탐탁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총애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쩌지 못했습니다. 목종은 꽤 총명해서 명군이 될 충분한 자질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효심이 너무 깊어서 어머니 를 말리지 못한 게 흠이었습니다. 목종의 또 다른 문제는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동성애자였습니다. 목종의 동성애 상대로는 유행강과 유충정이 있었습니다. 유행강은 단지 생김새가 곱다는 이유로 목종의 총애를 받아 벼락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유충정은 원래 발해 출신으로 별다른 재능이 없었는데도 목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왕의 신인만 믿고 교만해져서 조정의 관리들을 하인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김치왕과 천추태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조에게는 후사가 없어서 이대로 라면 김치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치왕의 아들이 왕이 되려면 대량원군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당시 왕위 계승 1순위는 죽은 헌정왕후의 아들인 대량원군이었습니다. 천추태후의 미움을 산 대량원군은 강제로 머리를 깎이고 절로 보내줬습니다. 절이라면 그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큰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천추태후와 김치왕은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주지스님의 도움으로 매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객을 피해서 미리 방 밑에 파놓은 구멍 속에 숨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천추태후가 음식을 보냈는데 대량원군이 음식을 먼저 새들에게 먹이자 새들이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천추태후와 대량원군의 운명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궁궐에서 일어난 원인 모를 화제였습니다. 화제로 궁궐이 불타자 목종은 너무 슬퍼 병이 났다면서 내전에 틀어박혀 두문 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종의 동성의 상대인 유충정이 찾아와 김치왕이 왕위를 노리고 자신을 포섭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대량원군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는데 김치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살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목종은 김치왕을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종은 먼저 측근을 시켜서 대량원군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의 수비를 맡고 있던 강조에게 편지를 보내 개경으로 와서 자신을 호의하게 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강조는 즉시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개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개경에 가까이 왔을 때 강조에게 편지를 보낸 건 왕이 아니라 김치왕이고 만약 개경으로 가면 김치왕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강조는 그 말을 믿고 석영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후 그의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목종이 죽고 간신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어서 빨리 개경으로 와서 국난을 수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본 강조는 목종이 죽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강조는 5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다시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개경에 거의 도착했을 때 목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해로 생긴 일이었지만 왕명이 없이 대군을 움직인 건 명백한 반역행위였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강조는 내친김에 계속해서 개경으로 진군했습니다. 개경이 입성한 그는 김치왕과 유엔관 등 그동안 국정을 어지럽혔던 이들을 처형했습니다. 김치왕의 아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강조는 또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량원군을 왕위에 앉혔는데 그가 바로 현종이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화제와 강조의 오해가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1009년이었습니다. 한편 목종과 천추태우는 함께 유배를 떠나는 철양한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귀양가는 목종에게 사람을 보내 독약을 마시게 했습니다. 목종에겐 여전히 많은 추종 세력이 있어서 살려둘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종이 독약을 마시길 거부하자 군사 중 한 명이 목종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고려사는 목종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은 성품이 침착하고 굳세여 어려서는 임금의 도량이 있었으나 술을 즐기고 사냥을 좋아하여 나란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아천군과 가까이 지내다가 화를 당했다. 결국 모자가 함께 화를 입고 왕실을 거의 망칠 뻔했으니 목종의 불행은 오히려 불행이 아니었다. 아들을 잃은 천추태우는 유배지에서 쓸쓸히 20년 넘게 살다가 병에 걸려 죽을 때가 되어서야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거란을 강국으로 만든 소태우가 죽고 그의 아들 성종이 실권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거란과 송나라는 전연의 맹이라는 평화조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송나라와의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자 거란은 이제 호시탐탐 고려를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종의 죽음이 좋은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강조가 왕을 죽이는 대역죄를 저질렀으니 그를 벌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송나라에도 거란이 고려를 침공할 거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송나라 황제가 제상왕단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자 왕단은 고려가 여러 해 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걸 핑계로 원군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송나라 황제도 이에 동의하면서 만약 고려에서 사신이 오면 조정에 들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고려는 혼자 힘으로 거란과 싸워야 했습니다. 1010년 거란의 성종은 직접 사신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거란군의 총사령관은 소배합이었는데 그는 과거에 서해와 협상을 했던 소선영의 형이었습니다.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강조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거란군을 맞게 했습니다. 이때 고려가 동원한 병력은 30만이었습니다. 압록강을 넘은 거란군은 고려의 장수 양규가 수비하고 있던 흥화진을 공격했습니다. 흥화진은 강동 육주 중에서도 최북단에 있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천이 채 안 되는 흥화진의 고려군은 거란군의 총공격을 막아내면서 함락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첫 번째 관문조차 넘어서지 못하자 거란의 성종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성종은 병력 절반을 흥화진 남쪽에 있는 무로대에 남겨놓고 나머지 이시만을 데리고 남하를 계속해 통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강조가 거느린 30만 고려군이 거란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규의 흥화진이 거란군을 묶어둔 덕분에 고려군이 상대해야 하는 거란군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기병을 보유한 거란군을 상대하려면 보통 회전을 피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 싸우는 수성을 택하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의외로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고려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밀병기인 검차였습니다. 검차는 수레 전면에 설치된 방패에 창을 꽂은 무기로 기병의 돌격을 막아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자 강조는 거란군이 진격하는 곳에 검차를 배치함으로써 거란기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거란군은 여러 번 공격을 시도했지만 검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거란군이 물러나면서 고려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로 강조는 거란군을 얕잡아 보게 됐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 강조는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란군이 고려 진영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강조는 입안의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하라는 어이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고려 진영을 돌파한 거란군은 강조를 생포해 담요에 싸서 운반해 갔다고 합니다. 총사령관을 잃은 고려군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사로잡히거나 전사했고 3만이 넘는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버려진 식량과 무기 또한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통주 전투는 한민족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패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한편 패장이 된 강조에게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강조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자신의 신하가 될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나는 고려인인데 어찌 다시 너희의 신하가 되겠냐면서 성종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거란군은 강조를 고문했지만 강조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조가 고집을 꺾지 않자 성종은 같이 생포된 이현훈에게 신하가 될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현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눈이 이미 새로운 해와 달을 보았는데 하나의 마음으로 어찌 옛 산천을 생각하겠습니까. 고려를 버리고 거란을 섬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조는 분노하면서 이현훈을 걷어찼다고 합니다. 강조는 그렇게 끝까지 절의를 지키다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강조의 끝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고려의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통주 전투의 패전으로 전세는 삽시간에 역전됐고 개경으로 가는 길이 뚫리게 됩니다. 거란군은 석영을 공격했지만 강민첨이 지휘하는 석영의 고려군은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결국 거란은 석영을 포기하고 그대로 개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또다시 항복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강감찬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장군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성종 2년에 장원 급제한 인물로 그 당시엔 이미 62살이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강감찬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형체가 작고 못생겼으며 옷은 때가 묶고 헤어져서 볼품이 없었다. 하지만 조정에 서서 큰일을 만나며 큰 계책을 결정하여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이 되었다. 강감찬은 현종에게 일단 남쪽으로 피난을 떠난 후에 이길 방법을 찾아보자고 권했습니다. 결국 현종은 강감찬의 조언에 따라 나주까지 피난 가게 됩니다. 현종의 피난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종은 지방관리와 백성들로부터 온갖 괄씨를 받았고 남아있던 신하조차도 현종을 버리고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현종 곁에는 지체문을 비롯한 소수의 신하들만 남아서 위기 때마다 현종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에 북쪽에서는 고려군이 분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활약한 수많은 숨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인물은 양규와 김수콩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수시로 거란군을 급습해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이들이 죽인 거란군만 수많은 달했고 특히 양규는 산만의 고려 백성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양규와 김수콩은 함께 예전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거란군 본진에 포위돼 전사하고 맙니다. 한편 성종은 점점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개경을 함락해서 폐허로 만들었지만 이미 현종은 도망친 뒤였고 계속된 고려군의 반격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강조를 죽인 뒤여서 전쟁을 시작한 목적도 이미 이룬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려가 보낸 사신 하공진이 도착했습니다. 하공진은 현종이 친히 거란 조정으로 가서 성종에게 인사를 올리겠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거란인들이 현종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자 하공진은 왕이 강남까지 피난 갔는데 강남까지는 아주 멀어서 몇만리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현종이 있는 나주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이 고려의 지리를 모르는 걸 이용해서 추격의지를 꺾은 것이었습니다. 하공진이 기질을 발휘한 덕분에 성종은 드디어 철수를 결심했습니다. 하공진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란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란의 두 번째 침공이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이어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거란은 약속대로 현종이 거란을 방문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종은 병을 핑계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끝난 지 약 8년 뒤인 1018년 거란의 소배합이 10만의 군을 이끌고 또다시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고려는 강감창과 감민첨에게 20일 만에 대군을 줘서 거란을 맡게 했습니다. 고려가 수적 우위에 있었지만 상대는 백전노장 소배합이었습니다. 고려의 성을 공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던 소배합은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성을 공격하지 않고 곧바로 개경까지 남아해 왕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군은 흥화진에서 병사 1만 2천을 매복시키고 성 동쪽에 흐르는 강을 쇠가죽으로 막았습니다. 얼마 후 거란군이 진격해오자 강감찬은 소가죽을 터뜨려서 적이 물살에 휩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혼란한 틈에 매복해 있던 군사를 풀어서 적을 격파했습니다. 그래도 거란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데 가는 곳마다 고려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받습니다. 자주에서는 강민첨에게 패했고 마탄에서는 무려 1만 명의 병사를 잃었다고 합니다. 고려는 또 농작물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청야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란군은 보급에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거란군은 고려군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개현까지 불과 하루 걸리는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사실 고려는 북쪽의 병력을 집중하고 있어서 개경에는 소수의 병력만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소배합이 그대로 개경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군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자 소배합은 마침내 퇴각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후퇴하던 거란군은 귀주에서 또다시 강감찬의 군과 마주하게 됩니다. 약 8만의 거란군을 상대로 강감찬은 20만에 달하는 병력을 결집시켰습니다. 고려군은 여전히 수적 우위에 있었지만 거란군은 회전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8년 전 통주 전투에서도 거란군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강조의 고려군을 격판적이 썼습니다. 고려군은 이번에도 검찰을 동원해 기병 돌격에 대비했습니다. 드디어 전투가 벌어지자 양군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종현이 지휘하는 1만의 병력이 등장하면서 팽팽하던 균형의 추가 고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고려의 행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비바람이 거란군이 포진하고 있던 북쪽 방향으로 불기 시작해서 거란군의 시야와 진군을 방해했습니다. 분위기를 탄 고려군은 거란군을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투는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거란군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적장 소배합은 간신히 달아나 목숨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고려의 대승이었습니다. 강감찬이 개경으로 돌아오자 현종은 친히 마중 나가서 금꽃 여돌 송이를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줬다고 합니다. 이로써 무려 27년간 이어졌던 고려 거란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의 앞날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